네, 이제 34절 넘어왔습니다. 장시간 강의를 했는데요. 두 개절밖에 안 넘어왔어요. 34절 한번 들어볼게요. 네, 조금 뭐 아까라고 하는 33절에 사실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영원히 얻어 터지고 욕을 먹게 될 거야. 왜요? 왜요?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비커우스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얻어 터지고 영원히 창피함을 당하게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뭐가? 뭐가 주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주어는요? 주어는요? 자, 비커우스 다음에 나오는 말을 들으셔야 되거든요. 비커우스 비커우스 젤러스 하스벤 나오죠. 그렇죠? 비커우스 젤러스 젤러스. 젤러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질투하는 이에요. 당연하지. 뭐 자네게 자기 와이프가. 질투하는 남편이에요. can be, 뭐예요? can be furious. furious란 말이에요. 격노한이라는 뜻이에요. 불가치화를 내는 거. furious and merciless. mercy가요. 이것도 한번 적어드릴까요? 저 교재에는 다 써있죠? 정리가 돼 있어요. mercy, 여기에요. 자비죠, 자비. 그래서 merciless, Y가 I로 바뀌면서 가는데 merciless 하면 무자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 눈이 확 뒤집혀진 남편은 어때요? furious, furious, 격노하여. 화를 그냥 내고 무자비해지죠. 그렇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얻어 터지고 영원히 창피함을 강하게 된다. 그렇죠? 비커우스 젤러스 하스벤 can be furious and merciless when he... 자, 이거인데요. 앞에 이 어라는 것도요. 비커우스, 어, 젤러스라고 안 하고요. 비커우스 젤러스, 비커우스 젤러스, 비커우스 젤러스 이렇게 가요. 이거를 비커우스, 어, 젤러스라고 안 하는 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비커우스 젤러스 하스벤 can be furious and merciless. 그렇죠? 비커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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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음이 돼서 비커우스, 이런 식으로 들려요. 비커우스 젤러스, 비커우스 젤러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질투하는 남편은 그렇게 무서워진다. 언제 무서워져요? 비커우스 젤러스 헤드벤 can be furious and merciless when he takes revenge. revenge, revenge, 복수죠. 그렇죠? when he takes, 취하다. 그렇죠? 취해요. 뭘 취해요? takes, revenge. 그렇죠? 이 복수로 하다라는 말이에요. 복수하다는 말을 사실은 revenge라는 말이에요. 동사로도 쓰여요. 그래서 복수하다가. 그렇죠? 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죠? 복수를 취한다. 복수는 나한테는 좋은 거죠. 내가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복수는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takes revenge. 그죠? when he takes revenge. 그가 복수를 할 때면 굉장히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you will be beaten and forever disgraced 할 거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앞에 것부터 연결해서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you will be beaten and forever disgraced. because a jealous husband can be furious and merciless when he takes revenge. 꽤 길죠. 그렇죠? you will be beaten and forever disgraced because a jealous husband can be furious and merciless when he takes revenge. 그렇죠? 이렇게 해서 34절까지 됐고요. 마지막 35절로 넘어가 볼게요. he won't let you pay him off no matter what you offer. 또 뭐라고 하나요? he won't let you pay him off no matter what you offer. he won't let you pay him off no matter what you offer. he won't let you pay him off. he won't let you pay him off. e-won 이렇게 혹시 들리시나요? e-won? e-won은 저... e-w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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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wool-not의 줄임 말이에요. he will not. 그는 안 할 거야. he won't let you pay him off. he won't let you pay him off.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보시면 아마 좀 나실 거예요. he won't let, let's, n-요. 허락하다 말이죠. 누가 뭘 하도록 허락할까요? you, 네가, pay him off 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pay는 지불하다예요. pay back 하면 뭐죠? 다시 지불하다. 갚다란 말이고요. pay off는 뭐예요? pay, 지불하고 떨어져요. 먹고 떨어져요. 그래서 pay off예요. cut off는 뭐라고 했어요? cut off, 잘라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off죠. 전기가 떨어지면 꺼져요. 그래서 off예요. turn off, 돌려서 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pay off 그러면 뭐예요? 다 갚고 이제 끝. 먹고 떨어져. 이제 끝났어. 알죠? 그래서 정산을 다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pay him off. 그에게 돈을 줘서 떨어뜨리도록 하지 않을 거야. 그게 뭐예요? 알았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얼마 주문데 이따 이거 먹고 떨어져라 하도록 그가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why? because he is so furious and merciless when he takes revenge. 그렇죠? 그는 허락하지 않을 거야. 내버려 두지 않아. 네가 pay 하도록 누구한테? 걔한테. 어떻게? 완벽하게. 먹고 떨어지도록. 돈을 다 지불하도록. 이게 뭐예요? 뭐라 그러더라? 이거 합의 보도록. 합의 안 해준다는 얘기죠. 큰일 난 거지. 합의 안 해줘면 감방 가야 되겠네. he won't let you pay him off no matter what you offer. he won't let you pay him off no matter what you offer. 여기서 pay him off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기서 뒤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오죠. 여러분 secret grammar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복합관계대명사 이런 거 나오죠. whoever, whatever, who's she ever 이런 거 같고 공부했다고 기억나시나요? 뭐 뭐 이든 간에 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요.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he won't let you pay him off no matter what you offer. whatever 이거는 no matter what 기억나시나요? secret grammar의 맨 마지막 유니 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he won't let you pay him off no matter what you offer.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뭐예요? no, 아니야 matter,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what 뭐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뭐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신경 안 써 no matter, no matter 괜찮아, 신경 안 써 no matter what 뭔지 신경 안 써 no matter what you offer 네가 뭘 주든 간에 네가 주는 게 뭐든지 간에 신경 안 쓰고 걔는 he won't let you he won't let you pay him off 먹고 떨어져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 뭘 주든 간에 그죠? 네 자, 그 내용이 있어요. no matter what you offer 이거는요. whatever whatever you offer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기억해두세요. no matter what you offer 그 다음에 whatever you offer 자, 그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he won't let you pay him off no matter what you offer he won't let you pay him off no matter what you offer he won't let you pay him off no matter what you offer no matter what you offer 그죠? 그냥 offer가 마치 over처럼 들리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offer 자, 네가 뭘 주든 간에 절대 타입 안 해줄 거야 합의 안 해줄 거야 큰일 났네 이제 바람 피우지 마라 지금 이제 그 don't be foolish 어리석지 말아라 지혜로하라라는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는 뭐를 다루고 있어요? 똑똑하면 남의 여자 건드리지 않는다. 멍청한 놈이야. 여러 여자 건드리고 다니면서 어디 가서 어깨 펴고 말이에요. 어휴, 내가 이렇게 인기 있는 남자야 이런 멍청한 짓 하지 말아라. 멍청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그죠? 그죠? you will have to you have to pay back 그죠? seven times what you have 그죠? 절도도 그렇게 우리가 심각한 범죄라고 보는데 우리가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 되겠죠. 자, 우리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유닛 3을 우리 세 번째 유닛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 이제 리딩 프랭티스 한번 같이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26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저랑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배운 내용 꼭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따라 읽는 거 알고 계시죠? 자, 26절부터 쭉 갈게요. 시작! A woman who sells her love can be bought for as little as the price of a meal. But making love to another man's wife will cost you everything. If you carry burning cores, you burn your clothes. If you step on hot cores, you burn your feet. And if you go to bed with another man's wife, you pay the price. we don't put up with thieves, not even with one who steals for something to eat. And thieves who get caught must pay back seven times what was stolen and lose everything. But if you go to bed with another man's wife, you will destroy yourself by your own stupidity. You will be beaten and forever disgraced. Because a jealous husband can be furious and merciless when he takes revenge. He won't let you pay him off no matter what you offer. 됐죠? 다시 한번 26절부터 조금 빠르게 할게요. 시작! A woman who sells her love can be bought for as little as the price of a meal. But making love to another man's wife will cost you everything. If you carry burning cores, you burn your clothes. If you step on hot cores, you burn your feet. And if you go to bed with another man's wife, you pay the price. We don't put up with thieves, not even with one who steals for something to eat. And thieves who get caught must pay back seven times what was stolen and lose everything. But if you go to bed with another man's wife, you will destroy yourself by your own stupidity. You will be beaten and forever disgraced because a jealous husband can be furious and merciless when he takes revenge. He won't let you pay him off no matter what you offer. 되셨나요? 내용 보시면서 눈을 감고 한번 쭉 들어보실까요? A woman who sells her love can be bought for as little as the price of a meal. But making love to another man's wife will cost you everything. If you carry burning coals, you burn your clothes. If you step on hot coals, you burn your feet. And if you go to bed with another man's wife, you pay the price. We don't put up with thieves, not even with one who steals for something to eat. and thieves who get caught must pay back seven times what was stolen and lose everything. But if you go to bed with another man's wife, you will destroy yourself by your own stupidity. You will be beaten and forever disgraced. Because a jealous husband can be furious and merciless when he takes revenge. He won't let you pay him off no matter what you offer. 자,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내용이 조금 빠르더라도요. 여러 번 듣고 반복하시면서 여러분껄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먼의 6장을 다 마쳤습니다. 자먼 6장은 3개의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7장으로 다시 찾아오겠고요. 부디 바라건대 기원해보건대요. 다음 강의를 찍을 때는 생존자가 단 한 명이라도 발견이 돼서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마음속으로 빌어주시고요. 세월호 2014년 4월 16일 이 날을 잊지 말고요. 10년 후 20년 후에라도 이 날을 추모하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런 상처를 극복하고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감시하고 또 국가와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회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